출근해요? 네 정식씨는 잘 나왔어요? 네, 잘 나왔어요 그래요? 정말 다행이네요 저기 고마워요 세영씨가 신경 많이 쓰였다는 얘기 들었어요 고마워요 딴 사람도 아니고 최주임 동생 일인데 신경 쓰는 게 당연하죠 정식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그럼 수고해요 네, 들어와요 사장님 그래, 최주임 어떻게 동생 일은 잘 해결됐나? 예, 어제 풀려났습니다 사장님께서 힘써주신 덕분입니다 최주임 일인데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감사합니다, 사장님 아무튼 잘 해결됐다니 정말 다행이네 그래, 나가서 일 봐 사장님 사장님 왜? 뭐 더 할 말이라도 있나? 저 사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계속 이 공장에 남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직서 찢어도 되겠나?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